반찬이 한 개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8,000원짜리 집밥 먼저도 여기 와서 한 번 실시간 방송하면서 먹었었는데요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8,000원짜리 집밥이에요 집밥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시라구요 그래서 한번 좀 짧게 영상 올려봅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 집꺼 감상 잘 먹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